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운동 역사극 서간도 바람소리 연극이 오늘 석주 선생의 생가인 안동 임천각 특별 무대에서 공연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나라가 망하자 1911년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전쟁사를 그렸습니다. 특히 중앙선 철로가 사라진 임천각 마당에서 연극이 공연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간도 바람소리 연극은 토요일인 내일 저녁과 다음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8월 14일과 15일 모두 6차례 공연되고 관람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